네, 일반 생물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자, 생물학 공부 사실 어렵고 분량 많은 공부 맞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생물학 공부를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일반 생물학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서점 가서 보시면 아, 이거 너무 종류 많은데 뭐 써야 되지? 고민되실 정도로. 자, 그런데 사실 저희 생물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일반 대학들이나 내지는 이제 뭐 미트나 디테일을 준비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일반 생물학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가 바로 이 캔베일 교재이고요. 현재 10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11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려고 준비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교재가 지금 에디션으로 10판, 11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교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보편적으로 이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재가 뭔가 일반 생물학을 준비하기에 조금 더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저도 이제 일반 생물학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교재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교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생물학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에서는 보통 이제 내용적인 것들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저랑 혹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생물학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한다거나 내지는 학원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교재를 잘 안 보세요.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캠벨 생물학 교재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사실은 가장 적합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나? 사실은 너무 친절하면 왜 내용이 유치해져 버리잖아요. 사실은 고수준까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겠다고 할 때도 어느 정도 적합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재가 두껍고요. 그렇죠? 한 2천 쪽짜리 두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껍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 나 수업 듣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재를 안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교재 많이 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저것 다 모르겠고 거기 나오는 사진 자료가 상당히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시기 어려운 사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책 이제 그 판수 바뀔 때마다 매번 사진들 같은 자료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이런 자료는 정말 좋은 자료다 싶은 그런 영상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생물학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확대를 해서 선명하게 가독성 좋게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 자료가 있다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눈이 좀 번덩번덩 아, 이거 너무 좋은 자료, 내가 쓰고 싶은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자료들이 캠벨 교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책을 좀 많이 보시기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책 자체가 뭐가 좀 장치가 많아서요. 학생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선생님이 보라고 하니까 보는데요.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면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영리하게 교재를 활용을 해서 이 교재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좀 알짜배기를 잘 얻으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캠벨 교재 같은 경우에 생물학 분야를 큼직하게 한 8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명의 화학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세포, 그 다음에 유전 파트, 내지는 분류, 뒤쪽까지는 식물 생리학, 동물 생리학, 생태, 분류까지. 그쵸? 큼직큼직하게 큰 덩어리로 묶여 있고요. 그 안쪽이 이제 중단원 개념으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뭐 1장부터 대략 한 50장, 60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단원을 이제 중단원 개념이라고 하면 각각의 중단원 안쪽에 이렇게 개념 1-1, 개념 1-2 이런 식으로 소단위가 하나씩 나옵니다. 자, 이 중심으로 해서 내용 흐름을 파악하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캠펠 교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적합한 교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재가 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밤에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인 제니퍼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보고서의 분량이 많다는 걸 깨닫고 이제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의 커피를 한 잔만 시작했다. 그런데 이 커피 속에는 카수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신경전달계에 뭐 어떻게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내용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지만 공부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학생들은 보통 중요한 거 이거 이 밑에 세 가지 딱딱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공부하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줄줄줄줄줄줄줄 글처럼 나와 있으면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거를 내용별로 묶어놓은 게 소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시고 소개념별로 별로 길지 않아요. 각각의 소개념들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 소개념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정리를 해보시면 책에는 한 한 페이지 반 분량, 두 페이지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리를 해보시면 몇 줄 정도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고개념들을 중심으로 소개념 단위로 정리를 해보시면 그게 큰 한 장을 정리하는 기반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라는 말씀은 책의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고 친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내용들이 전체가 다 한 소단원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일축하자면 한 문장 정도로만 일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소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내용 정리를 만들어 보고 다음 공부할 때는 내용 정리본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생물 공부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 자료나 그림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이거 일반 생물학 공부할 때 사실은 이제 전공 과목에 그 어마무지한 게 있는 걸 모르던 그 시절에 처음 이제 일반 생물학은 사실은 생물학을 전체적으로 펼쳐놓은 부분이라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쑥 훑어주는 과정이 일반 생물학 과정이거든요. 자, 그때 그 일반 생물학 공부할 때 저도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시간 쫓겨서 내일 아침 9시 시험인데 지금 밤 9시인데 공부 한 개도 안 했네. 밤 새워야지. 뭐 이렇게 공부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 너무 쫓기고요.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학습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지만 시험 시간 1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한번 읽어보고 또 보고 정리하고 이거 언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도 시간이 너무 급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는 방법이긴 한데 사진 자료 중심으로 해서 흐름만 파악을 하셔도 어느 정도 내용 흐름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재에 있는 사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원서를 받기 때문에 영어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림 자료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더라도 뭐 학점을 어느 정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캠벨 교재 제가 이 캠벨 교재 처음 봤었을 때 대학 가서 봤을 때는 한참 전 얘기니까요. 그 이후에 몇 번씩 개편이 되면서 사진 자료가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미경 기술도 점점 발달해서 지금 현재 나노 단위까지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비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걸로 찍은 사진들로 계속 캠벨 교재는 이제 사진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점 좋은 자료들이어서 지금 보시는 건 사실 이제 제포 속에 있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요. 제포 속에 있는 활면소 포체나 조면소 포체를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놓은 자료 여러분들 캠벨 교재에 있는 자료예요. 이런 자료 사실 어디 가서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전자현미경 자체가 여러분들 접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접하실 수 있는 좋은 사진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교재들이라서 생물학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세포도 조그만데 그 안에 더 작은 거 안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사진 자료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 많이 참고하셔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물에 있는 사진 자료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여기 이거 활면소포채고 조면소포채 써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뭐야 그냥 줄무늬야 얼룩무늬야 뭐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시잖아요. 생물의 사진 자료가 사실은 접하기가 어렵고 다루시기가 어려운 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시면 이거 확대해 놓은 거라서 감도 안 잡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기작을 진행을 한다. 세포 내부에서 어떤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때의 세포 사진을 현미경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시죠. 그래서 캠펠 교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식도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광합성 과정과 관련된 모식도 제가 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모식도로 하나 대표적인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세포 속에 이렇게 들어있지는 않죠. 실제로 세포 속에는 1차 수용체 같은 경우도 막에 박혀있는 물질 중에 하나, 모바일성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는 이 물질이 대충 꾸물렁꾸물렁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게 뭐지 쉽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사실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 자극 자체가 잘 안 보일 거고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로는 그런 경우에는 캠펠 교재에서는 모식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기 수월하게 접근을 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저도 캠펠 교재, 제가 캠펠 교재 처음 봤을 때에는 4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개정된 걸 보면 이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수월한 자료들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니까 줄글로만 읽어가지고 조금 내용이 어렵고 또는 잘 이미지가 안 잡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식도를 참고로 하셔서 이제 모식도를 최대한 이용하시고 줄글을 모르더라도 이 그림 안쪽에 이 과정, 이 과정 설명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캠펠 교재 활용하신 학생들에게 제가 가장 말해주고 싶은 건 사진 자료 그냥 하나 넘기지 말고 최대한 사진 자료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펠 교재 보시다 보면 단원별로 매번 발생하는 현상이 왼쪽 상단부에 빨갛게 진화라고 표시해가지고 매의 내용에 대해서 진화 개념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 소단원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없던 방식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캠펠 교재에서 접근된 방식인데요. 사실은 생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3천만 년, 5천만 년 지나가도 이 땅에 나 같은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로는 3천만 년, 5천만 년 뒤에 나와 같은 생물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변화하고 있는 환경이 계속적으로 생물을 맞춰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진화라고 하는 건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서 세포 수준 또는 유전 수준 또는 넓게 봤던 동물 생략 수준으로 봤을 때 매 단계에서 진화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생물을 진화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방식이 최근에 생물학에서 접근되고 있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아마 캠빌 교재가 편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진화 개념과 초점이 맞춰지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학습 내용이 충분히 되었을 때 이걸 토대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이 진화 개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에 학습한 내용이 충분히 학습되어 있어서 진화 관련된 내용을 이 교재가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내가 앞부분에 대한 학습이 충분한지 점검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화 개념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은 큰 흐름을 판단하는 개념에서 캠빌 교재의 큰 흐름은 최종적으로는 진화에 초점을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각각의 단어들을 정리하실 때 최종적으로 진화랑 연결하면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생물학 공부는요. 한 번 책 읽었다. 나 시험 준비할 건데 책 한 번 읽어서 공부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죠. 그렇죠. 일반 생물학 교재는 사실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 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한정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많이는 못 보시겠지만 최대한 반복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죠.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보신다고 할 때 읽은 내용 또 읽고 또 읽고 지겹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학습했던 내용을 복습할 목적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매 단어 마지막 부분에 복습이라고 해서 몇 장 복습해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섹션이 있으세요. 한 번 정도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실 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단원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내용을 한 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 정리한 거하고 교재에서 정리해놓은 그 복습 정리하고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일치성이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캠펠 교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라고 정리를 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신 내용을 이 복습 파트에 있는 내용, 이 복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줄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소단원별로 정리하신 내용이랑 어느 정도 일치성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매번 이것만 중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습 내용은 진짜 기본적인 내용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정리하시면 곤란하시고요. 한 번 정도는 일반 생물학 몇 번 반복하시다가 한 번 정도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복습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습을 하신다고 할 때 일반 생물학 혹은 생물학 공부할 때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요. 공부 한 단어 끝났다라고 하면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100문제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캠벨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는 그 막 수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들 봐 보셔서 아시잖아요. 생물학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주관식으로 엄청 길게 써야 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볼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은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은 부족한지 나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데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 생물학이 아니라 일반 화학 교재 같은 경우 혹은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가 줌다리라고 하는 일반 화학 교재인데 매 챕터 볼류 관련 문제가 한 100문제가 넘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생물학은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거든요. 뭐 객관식 문제도 아니고 문제를 수식으로 푼다라고 하면 숫자만 바꾸면 다른 문제가 되니까 수식이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겠지만 생물학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원별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100문제 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때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모른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 뒷부분에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문제가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처럼 100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생물학 같은 경우는 띡해봤자 20문제, 많아봤자 30문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들은 단원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고 복습도 충분히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생각해보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습된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혹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그 상황이 비틀리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 혹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대비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단원 속에 있습니다. 단원 속에 보시면 소단원 아래쪽에 문제가 크게 두 패턴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맥커넥션이라고 해서 앞에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근데 이 소단원 말고 기존에 공부했던 소단원하고 이번에 공부한 소단원들의 개념을 연결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맥커넥션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학습을 정확히 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 상황이 이렇지 않고 다른 상황이라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문제가 와리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전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업하다가 중간에 와리프 문제 한 번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와리프 문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 예측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사항들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가능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순서를 매겨본다고 하면 충분히 학습이 되었다면 이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이게 충분히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맥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앞단원과 뒷단원이 충분히 되어 있으실 때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국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응용되는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미트나 디트 같은 이제 응용한 생물학 문제를 푸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 문제가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자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하게 앞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문제라서 세포 구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구조가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더 리뷰하는 개념이라면 What If나 Make Connection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하는 문제들을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캠벨 같은 경우에는 교재 자체는 문제가 많지 않지만 원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사용하고 있는 캠벨 교재가 원서를 번역한 교재인 건데 원서 같은 경우는 사실 단원별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들도 캠벨 교재와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마련되는 교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캠벨 생물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뒤쪽 부분에, 매 단원 뒤쪽 부분에 여러분들의 복습 정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 정리 부분과 문제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활용을 조금 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 사실은 캠벨 교재 보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 중에 하나가 큼직한 큼직한 텀들 앞에 그 학문 분야로 공부한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과학기술을 이용한 이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나타낸 실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 실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인터뷰 내용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학습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아 나 머리 좀 식히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뭐 이 공부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 그냥 약간 리프레쉬 개념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언급해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캠페 교재를 활용해서 일반 생물학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무턱대고 책을 읽으면 되나? 이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처럼 소 단원별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몇 번 리뷰하신 다음에 복습으로 한 번 점검하시고 점검이 잘 됐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캠페 교재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캠페 교재 활용 잘 하셔서 생물 교재에 유용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